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요 뉴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구속영장에 대한 동의안 이 부분을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당론으로 아마 채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의원 자율에 아마 맡길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비추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모양인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부결에 가까운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뉴스부터 처음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자율 투표 의원 총회에서 부결의 총의를 모았지만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니까 오늘 썸네일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역시도 이 양반들이 이렇게 아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27일 아마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모양인데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씨하고 좀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민주당 내의 인사들도 부결이라는 그런 당론의 무게를 실어주는 쪽으로 민주는 부결에 대한 총의를 하긴 했지만 이재명 체포안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 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고 의원 총회에 이재명 당대표가 퇴장하고 난 이후에 자유토론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서 또 비명계 이재명에 반하는 그런 비명계 사람들도 똘똘 뭉쳐서 부결하자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을 채택할 경우에 이재명 방탄정당이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다짐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과 진실과 거짓과 윗선이라는 것이 혼재되어 가지고 무엇이 사실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계속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합리화에 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정신구조로 보면 아마도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박해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념에 가까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은 표결이 임박하면서 친명계뿐만 아니고 비명계에 속한 사람들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도 일단은 부결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국민의 힘에 국민이 없는 것처럼 이런 우석의 소리가 있는데 참 한국이란 나라는 시안하네. 그러니까 이견이나 이런 게 없이 당론이 결정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항하고 그게 특히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그런 특성이죠. 공상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래.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에서 이견이라든지 이런 게 일체 허용이 되지 않고 일사불란함 이게 이제 민주당의 특성인 거죠. 5선 중진 설문 의원은 이낙연계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이재명 씨와 가장 각을 많이 세웠던 그런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부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일 겁니다. 설훈 씨가 당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 부결 이후에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한 비명기 의원은 동아일보에 통하여서 우리 손으로 당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지명적인 타격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런 모든 종류의 논의의 가장 상단에는 불법을 저지르느냐 아니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해먹어야 되니까 우리 편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엉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처신을 보게 되면 저 양반들이 참 나라를 앞으로 어디로 끌고 갈 건지. 이게 검찰에 갖다 바치고 안 하고 이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고 잘못을 범해석에 되면 구속이든 뭐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일사불란함이랑 스포츠나 이런 데서는 통용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바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맹백한 그런 불법이 저지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을 그래도 조금은 의식해가지고 당론으로 그냥 원천적으로 부결을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역풍이 클 것이다. 그런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뇌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자기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씨는 그런 것과 전혀 관련이 없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정치 세력을 행성해가지고 국가의 진로라든지 현안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참 잘 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이재명 씨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 지금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예상하는가 하니까 의원 자율에 맡겨도 공천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란표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보다는 의원 자율에 맡겨가지고 부결안을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겠죠.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의원 자율에 맡기더라도 아마 본인들이 원하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이 노래는 여러분과 함께 금지컵을 통해 주시기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거는 이 노래와 함께 금지컵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